자 닉네임 멜론인 줄 알고 씹었더니 아보카도였어 님께서 최악이네요 최근 한 유튜브 컨텐츠에서 은혁 오빠가 5살 울보 동해대 술 취한 동해 5명 중 돌보기 더 편한 상대로 5살 울보 동해를 뽑았는데요 반대로 동해 오빠는 어떤가요 5살 울보 은혁 대 술 취한 은혁 5명 중 골라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요 돌보기 그나마 좀 편한 거 아 편한 거 5살 울보 은혁 술 취한 은혁 5명 아 술 취한 은혁 5명 이 편할 것 같아요 왜요? 그러니까 울음은 그 진짜 울음을 그치기가 힘들거든요 한번 울면은 물론 이제 제가 뭐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자녀가 있으신 집에 놀러 갔어요 형 집에 3명이에요 아기들 아기가 3명이고 한 번에 다 같이 야 해버리니까 누가 한 명 울면 다 따라 울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, 2번 듣고 뭐 달래주면 되지 했는데 한 7, 8번을 그렇게 우니까 맞아요 저는 그리고 5살 여때쯤이면 제가 어제 엄청 울었대요 저는 막 찡찡대고 막 울고 막 이런 게 엄청 심했대요 네 그래서 차라리 술 취한 은혁이를 재밌잖아 술 취한 은혁이 재밌고 재밌잖아 그냥 어 이렇게 술 취한 은혁의 5명을 방에 넣어놔버리면 야 돌봐야지 뭘 넣어놔 야 알아서 야 돌보라고 알아서 흥청망청 놀지 않을까 방에서 장난감도 이렇게 알아서 놀 거예요 네 네 좀 시끄럽긴 할텐데 알아서 재밌게 놀겠지 뭐 네네네 음 음 어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